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어나더 레벨 남미세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그래요. 이걸 본 사람들이 이거 주작이야 이런 경우도 많고 저 역시 이게 정말 진짜일까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이걸 또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진짜라면 말이죠. 여하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지 남편한테 이혼당하기 싫다고 시모한테 자기 간을 떼준다는 20년지기 남미세 친구냐 아 그래 그래 죽어버려 손절합니다. 참고로 제가 제목에는 간이라고 썼는데 이게 간인지 콩팥인지 그건 모릅니다. 쓰니도 모른대요. 그냥 제가 편의상 간이라고 쓴 겁니다. 원제 남편 부모님한테 장기를 주겠다는 친구 이거 말입니까 어쩝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다섯 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만 저도 지금 이 모든 걸 정확히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는 20년 우정을 가진 친구고요. 얘가 한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런 말 하는 거 친구로서 정말 미안하지만 가뜩이나 자기 친정도 서민 중에 서민인데 그런 와중에 정말 오지게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고 당연히 결혼 후에도 찢어지는 생활을 했어요. 특히 얘 남편이라는 남자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일도 제대로 안 했어요. 어디서 뭐 좀 하나 싶으면 금방 또 그만두고 그럴 때마다 핑계도 참 많았는데 친구가 하소연을 하니까 저도 알고 있는 거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내 남편 아니니까 여기다 뭐 그 사연들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여하튼 맨날 이런 거지같은 생활을 반복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가 월 한 250조금 넘게 버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반 백수인 남편까지 먹여 살려야 했다 이거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런 호구가 없고 그냥 그만큼 답답하고 복장 터지고 갑갑하고 뒤져버리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가 좋다고 한 결혼이니까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별소리 안 했어요. 아니지. 초반에 몇 번은 야 아니 너 왜 이러고 사냐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럴 때마다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뭐라 하니까 이제는 안 해요. 최초 1년 정도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도 성질을 내니까 그 뒤로는 그래 니 인생 알아서 해라 이러고 말았죠. 여하튼 그랬는데 이번에 자기 심은 몸 어딘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수술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장기를 기증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 장기가 구체적으로 뭔지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얘도 정확히 말을 안 해서 그게 간, 콩팥? 여하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증을 받아야 살 수 있답니다. 그냥 돈으로 때우려면 억대로 깨진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말이죠. 돈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게 막 다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래요. 만약 돈으로 한다면 억대가 깨진다고. 여하튼 그런데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기증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적합한지 아닌지 우선 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친구가 했는데 맞습니다. 며느리인 제 친구랑 친구 시모랑 그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네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꽁꽁아 나 어쩌면 좋아 이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미쳤냐?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 안 하면 되지! 라고. 그런데 얘는 또 제가 하는 말을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야 나 그 수술 진짜 하기 싫어. 나 너무 무서워. 우리 아직 아이도 없고 또 내 나이도 이제 겨우 서른다섯인데 이게 맞는 거냐고. 나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또 이혼 안 하고 계속 살려면 이걸 꼭 들어야 하거든. 그래야 남편이라 안 싸우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계속 징징징징징. 아니 울더라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장기를 줘야만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산다고? 여러분 지금 이 말 이해돼요? 나 같으면 저딴 소리 했다 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혼 때리겠구만. 고작 한다는 말이 있다구니까 제가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여하튼 그래 그 사람들 반응은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역시나 제 예상을 단 한치도 벗어나진 않습니다. 우선 얘네 시모의 경우 안 된다. 무조건 이 장기를 받아야겠다. 이런 입장이고 남편도 그게 유일한 길이라며 좀 해줘라. 우리 엄마 살려줘.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이게 정말 기가 찬데요. 너 그동안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거 드리고 한 몇 달 푹 쉬어도 다시 그때 일해도 네 커리어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걱정하지마 이랬다는데 이거는 저도 믿기가 힘든 게 정말 저런 소리를 했을까요?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평생 책임질 테니까 너는 집에서 푹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주고 몇 달 쉬어도 문제가 없다고? 아니 이거는 빈말도 못하는 인간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미쳐버린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여하튼 이런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뭐 제대로 화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나오고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신이 아득했는데 그래도 이 정신나간 년을 살려야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잘들어라. 꽁꽁이 너. 그거 수술하고 나면 앞으로 남은 네 평생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몸부러치며 살아야 될 거고 피눈물 흘리며 반드시 후회한다. 하지 마라. 막말로 그 사람이 니네 친엄마도 아니고 그냥 시모야 시모. 네 남편이랑 이혼하면 바로 남이라고 미친. 아니 왜 이런 걸로 고민을 해? 나는 오히려 이런 네가 훨씬 더 이해가 안 된다. 막말로 모르는 남한테 팔아도 어금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니네 시모한테 그거 주고 나면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왜 맨날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거야?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등등등. 너무 답답하니까 저도 좀 화가 나서 차갑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또 발끈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이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에 심각한 사안이라서 한소리 했더니 역시나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친구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고작 이런 걸 조언이라고 하는 거야? 1, 2년도 아니고 20년 된 우정인데 배신감 느낀다?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지 혼자 막 뭐라 뭐라 소리 지르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이걸 또 지 남편한테 다 이야기를 했나봐요. 얘 남편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더럽고 천박한 년이라고 욕을 했대요 대놓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뭐 다른 삼자 다른 친구한테 전해들은 게 아니고요. 얘가 바로 어제 저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한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넌 만나지 말래? 이러면서 맞아요. 바로 이 순간 이 그지 같은 년 손절이 답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제 그냥 뭐 뒤지든 말든 간에 연 끊을 생각이에요. 영원히 평생 그렇게 살아갈 생각인데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궁금하다 이거죠.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지 스스로 팔자를 꼬면서 저 그지 같은 시공착에 빠져 사는가 하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대놓고 장기를 달라는 저것들이 쓰레기인지 아니면 그걸 또 달라 했다고 주겠다는 인연이 멍청한 건지 정말로 구분이 안되거든요. 정말 노답이에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남자한테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호러네 호러. 헐 2번 야 황송하게도 몇 달만 쉬다가 다시 일하라. 토끼의 간을 노리는 용왕보다 더 그지 같구만? 별주부 남편이네. 그러게 빈말이라도 평생 쉬어라 해도 모자랄 판에 몇 달 푹 일할지. 3번 이거 보니까 예전에 봤던 그 배엄망득한 이야기가 생각나요. 아이가 없는 부부였고 고부 사이가 괜찮았대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한테 신장이식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정이 난 거죠. 이 사연처럼.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식을 해줬는데 문제는 그 부작용으로 며느리의 건강이 엄청나게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때 시모가 압류몰수. 내가 끊기겠다. 이러면서 이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신장. 신장도 뺏겨 가정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쓴이 친구는 바보 등신이 맞다 이거예요. 댓글. 옛날에 예비 사위가 예비 장모한테 간대주고 팽당한 이야기도 있죠. 2004년이랑 2007년에 헐. 이건 뉴스에 나온 거죠. 4번. 저 남미세는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손절해버리세요. 그냥 안 보고 안 돋고 사는 게 쓰니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겁니다. 신경 꺼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분별력도 적당히 없어야지. 덜덜덜덜덜. 저 정도로 걔 멍청하고 심각한 사람들 옆에 두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만 스트레스 오지게 쌓이다가 병 얻어. 응. 5번. 헐. 아니 이딴 걸 친구라고 생각하고 만났던 거야? 보니까 그동안 감정 쓰레기통 오지게 했네. 남자인 미쳐가지고 사례분별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상대도 하지마요. 사람 인생 길거든. 저러다 나중에 또 지가 친구랍시고 콩콩아 나 이러다 정말 죽겠다. 이러면서 또 들러붙으면 골치 아픕니다. 본인이 떨어져 나갈 때 얼씨구나 잘가라 하고 떼내면 되는 거예요. 친구는 간을 떼고 너는 사람을 떼고. 6번. 이거 지능이 떨어져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당장 이혼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 나 한편한테 고자질을 했다고? 아니 진짜 뭐냐? 설마 이거 남편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건가? 7번. 어이고 저러다가 등골까지 다 빼주고 이혼당하겠네. 8번. 야씨 나는 지금까지 남미세 끝판 대장이 옥바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세상은 넓구나. 장기 기증이라니 세상에. 9번. 그래 그냥 시원하게 손절해버려. 근데 저건 말이지 그냥 단순히 남자한테 미친 게 아니라 지가 남편도 먹여살리고 또 시모한테 장기도 떼주는 효분으로서에 중독이 된 거다 이거요. 저런 건 절대 죽어도 못 고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 차라리 남자한테 미친 거라면 이런 경우 번쩍하고 정신을 차릴 수도 있어. 탈출이 되는데 이런 컨셉이 미쳐버린 건 그게 안 되지. 아예 답이 없다 이겁니다. 10번. 아니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지. 여기 완전 쓰레기들만 모여있네. 어? 이것들이 인간이야 짐승이야. 구분이 안 되는구만. 어허 남편 왔냐?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구. 지금 장난하냐? 주작질 하지 마라. 퇴위. 추가. 아니 저도 본명 본문에 정확히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주작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기증을 받는 방법이 있긴 하대요. 그런데 그 순서를 기다리면 한적 없이 대기를 해야 한답니다. 이 친구 말로는 그랬어요. 뇌사 상태인 분들에게 기증을 받는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순서가 엄청나게 늦어진대요. 젊은 사람부터 준대나? 어쨌든. 예를 들어 심호 상태가 3년 늦어도 4년 안에 기증을 안 받으면 그 안에 무조건 반드시 꼭 죽는다고 해요. 그냥 이게 단순히 치료를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결국 지가 해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건 이 정도예요. 어쩌라고. 댓글 1번. 님 친구 혹시 예전에 남한테 뇌를 떼준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 능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2번. 아니 근데 님 친구는 부모가 없나요? 그런 게 아니면 손절을 할 땐 하더라도 그냥 확 찔러버리세요. 아줌마 딸내미 지금 미쳤으니까 얼른 데려오라고. 3번. 이거 쓴 이 친구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닙니까? 손절하더라도 그 전에 그냥 일일 위해 신고로도 좀 해주세요. 사람을 살려야죠. 4번. 야 이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남미사라고 하는 거구만? 나는 아직 멀었다.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분발해야지. 5번. 이거 뭐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 부품이네 부품. 생체 부품. 아까 댓글에도 나왔지만 옛날에 이런 사연이 있었죠. 남자 예비 장모한테 간을 줬는데 파혼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뉴스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많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도 소재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쇼츠를 보니까 며느리하고 그게 맞아 떨어져서. 온 가족이 와가지고 병원에. 아이고 니가 맞아서 다행이다. 그래 며느리 니가 떼줘라 이랬는데. 나중에 며느리가 혼자 와가지고 막 울면서. 선생님 제발 안 맞는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막 빌고 했던.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래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들 못하겠습니까? 그래 뭐 며느리가 아니든 손주가 아니든 받고 싶다. 이런 생각 할 수야 있겠죠. 목숨에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마음을 좀 숨기는 게 사람 아닙니까? 받고 싶어도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 아니냐고. 그게 염치잖아. 내놔라. 아 진짜 지기 빼고 싶다. 감사합니다.